오늘은 5, 6월 강의 첫 강의죠. 개강인데 우리가 3, 4월까지 기본 과정이 거의 두 바퀴 돌았고 기초 입문까지 하면 세 바퀴죠. 기본적인 내용은 거의 다 정리가 됐다는 걸 전제로 하는 강의예요. 그래서 혹시 처음 하시거나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1, 6월 강의를 병행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5, 6월 강의는 진도가 1, 6월이나 3, 4월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심화 과정이 거의 3, 4월에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심화 내용까지 3, 4월에 거의 다 정리가 됐고 이번 과정부터는 넓혀가는 과정이 아니라 좀 압축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 위주로 빠르게 반복하면서 복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 이론은 잘 정리되신 거 맞죠? 그럼 바로 진도 들어가면 법률 행위가 처음에 나오는데 물론 법률 행위에 대한 기본 개념 같은 건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대상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에 의의가 있었는데 법률 행위라는 걸 뭐를 법률 행위라고 했냐면 법률 행위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의사표시.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사실의 요건이에요. 요건이에요. 법률 요건. 그래서 법률 행위라는 건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 의사표시가 바로 법률 사실입니다. 의사표시라는 법률 사실을 필수 요소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법률 요건. 법률 행위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효과가 생긴다고 했냐면 바로 의사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법률 행위를 사적 자치의 실현 수단이다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면 비교되는 게 있는데 비교되는 건 뭐였냐면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게 있었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준 법률 행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결국 권리가 변동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원해서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준 법률 행위는 우리가 크게 표현 행위와 사실 행위가 있었는데 표현 행위와 사실 행위. 표현 행위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 그리고 감정의 표시. 의사의 통지는 뭐였냐면 각종 최고나 거절 이런 거 있었고요. 관념의 통지는 각종 통지. 또 승인 승낙 이런 거 있었고. 감정의 표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용서 이런 거 있었는데 감정의 표시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외울 때 의 최고 관통승 이렇게 외웠었죠. 또는 최고의 의사가 거절했다. 전쟁터에 나가서 관통상을 입었다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하실 점은 중범 유령에서 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우리 통설에 의하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라는 것이 우리 통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원래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닌데 얘는 의사표시랑 유사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추 적용한다라고 해서 그 결론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도 뭐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냐면 대리. 이런 분위기면 심화가 안 되죠. 대리가 적용되죠. 원래 대리는 뭘 대리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거죠. 그러면 중범 유령위는 원래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대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겠지만 얘네들은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이런 최고나 통지할 때 대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대리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이 발생이 돼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그래서 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에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와 같은 중범 유령위에 대리가 적용되고요. 그리고 도달주의가 적용이 된다. 이게 의사표시와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중범 유령위. 이게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는 것도 둘 중에 하나잖아요. 법률행위로 변동될 수도 있고 법률규정. 이때 법률행위로 변동되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고 법률규정에 의한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했던 거죠. 이게 법률행위에 대한 기본적 의의고. 그러면 법률행위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느냐. 법률행위 종류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있었죠. 의사표시의 방향과 수에 따라 구별할 때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합치된다. 갑이 을에게, 을이 갑에게 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했어요? 계약이다라고 했고. 그리고 법률행위는 일방적으로 표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단독행위였어요. 단독행위. 그리고 어떤 법률행위는 대립하지 않고요. 공통적인 목적을 향해서 의사표시가 이렇게 모여드는 법률행위가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했냐면 합동행위라고 불렀죠. 합동행위는 중요하지는 않고 개념만 보시면 되고 주로 계약과 단독행위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법률행위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고요. 단독행위 이런 거죠. 그런데 계약과 달리 단독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승낙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눴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 있었어요.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면제, 상계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쯤이 단독행위 하면 상대방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는 거니까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굳이 머리 글자 따서 취철, 동추, 헤헤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이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대신 없는 건 좀 기억하셔야 되죠. 상대방 없는 건 뭐가 있었어요? 유언, 유증. 유재포가 있었죠. 유언, 유증.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유권의 포기.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데 예를 들어 제약물권을 포기하는 건 상대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를 들어 전세권을 포기하는 건 누구한테 포기하는 거야? 소유자에게 포기하잖아요. 이건 상대방이 있는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통칭해서 그냥 권리의 포기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행위가 되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적용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상대방이 없는 법률 행위의 의사 표시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해석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죠. 자연적, 규범적, 보충적. 세 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세 가지 해석 방법 중에 어떤 게 작용될까요?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행위를 자연적 해석이라고 했고 상대방이 없으니까 누구 입장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표의자. 만약에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자연적이 아니라 규범적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도달주의가 적용될 수 없죠. 원래 의사 표시는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는데 상대방 없는 행위는 도달주의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뭐가 적용돼요? 상대방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발송할 리도 없겠죠. 그럼 이때는 뭐가 적용되냐면 표백주의. 처음 들었다는 듯이 아 이러시고 표백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번 과정도 진도가 예상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고 도달주의는 적용될 수 없고 일단 표백주의. 겉으로 표출하는 순간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상대방 없는 행위는 통정허위 표시라는 게 적용될 수 없겠죠. 짜고 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게 법률 행위 유형에 따라서 계약 단독 행위로 나뉘는 유형인데 그런데 이 단독 행위의 특징적인 점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과 어떤 게 다르냐면 단독 행위는 합의가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의사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단독 행위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표의자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단독 행위라면 얘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이 되니까 누구한테 불리하냐면 상대방에게 불리해요. 그럼 이 경우에 단독 행위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거 단독 행위는 언제 한다고 했어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취소. 취소라는 단독 행위는 언제 하는 거냐면 세 가지밖에 없죠. 재, 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감과. 그래서 단독 행위는 소위 법정주의다라고 불러요. 단독 행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할 때만 한다. 그럼 우리 법정주의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물권할 때. 물권도 우리끼리 막 정하면 안 된다고 했죠. 물권은 어디서 정해요? 법에서. 단독 행위도 법에서 정할 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단독 행위를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 같은 것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었죠. 물론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러면 계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을 해줘야만 이루어집니다. 자세히 알아보세요.